그녀는 나의 샴푸의 여자 오늘 아침 머리 감으셨습니까?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릴때부터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사용했던 샴푸와 린스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매주부와 저의 딸 오혜민이 그동안 천연 샴푸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는 머리카락 그런데 프랑스 감빵에서 나온거야? 빠삐용이야 뭐야? 오늘은 오마이애미의 사장님을 모시고 아닌가? 주인장을 모시고 주인장을 모시고 오늘 우리 조카 오혜민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때에는 제가 아쉬워서 잘 부릅니다. 대표님? 네, 오대표. 오대표.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안해가지고 우리 오대표님을 모시고 샴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샴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는 어떤 거를 골라? 샴푸를? 샴푸... 저는 유분기가 좀 많아서 두피정화 위주로 좀 많이 쓰고요. 세척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오래 썼어요. 그럼 마트 가서 사? 올리브영 이런 데서 사? 네, 닥터포 헤어. 그게 두피정화... 제 느낌에는 좀 되게 깨끗한 느낌이어서 그거를 좀 오래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이 추천도 하고 그런 거를 한 반년세 써본 것들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EM 샴푸를 소개했었거든. 너도 EM 써봤지? 이거 써봤어요. 어땠어? 써보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고모가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용실에서 저도 염색을 하고 이거를 썼는데 컬러가 빨리 빠지는 느낌? 근데 저는 그때 머리를 처음 염색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고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원 색깔보다 빠져버려가지고 더 밝은 색으로 변하더라고. 근데 이게 참 저기 세척력도 좋고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축 안 가라앉고 이렇게 붕 떠. 그래서 되게 좋았어. 이 EM이.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염색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내가 원했던 색깔보다 바래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실은 안 쓰고 이거를 이렇게 제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게 바로 이 보라색 염색이 들면서 샴푸가 가능하다고 이 큰 회사에서 추천해서 이거를 내가 썼는데 솔직히 약간 바쁜 시간에는 이거를 한 얼마 동안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색깔이 좀 변한데 그러니까 흰머리가 약간의 보랏빛이 도는 햇빛에 가면 고런 색이라고 너무 고급지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더 확실하게 말 못하는 건 얼마 있다가 그냥 또 염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못 썼어요.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자꾸 댓글에다가 이 회사를 알려달라고 보라색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알려는 드렸는데 결과들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을 좀 두십시오. 처음에 물이 잘 안 들어서 시간을 두십시오. 두십시오. 근데 제가 시간 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염색이 든다 안 든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하셔서 그런 색깔을 원하시면 선택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이야. 요 아이는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오 선생님 선물 드리겠다고 이걸 너무너무 잘 만든 샴푸라고 그러시면서 이걸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이거 쓰라는 거야 말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눌러지질 않아가지고 나오질 않아. 안 눌러줘. 안 눌러줘. 샴푸에 이래도 이만큼 나온다,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눌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냥 잠깐만 눌러도 휙 나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쏟아져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지 돈을 버시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 두피관리하는 동성제약에서 만드는 건데 좋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렇게 긴 머리에 이게 언니가 이걸 써보고 새 청년이 그 다음날도 떡이 안지고 너무 찰락찰락하고 좋다는 거야. 하면서 어머니 그 샴푸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매일 머리 감지 않아도 떡지는 일이 없대. 탈모에 좋은 탈모 증상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거든. 이건 어디서 구매해요? 이거는 동성제약 치면은 되고 저는 그 부천에 두피관리하시는 원장님 샵에서 그런 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건데 가격은 그날 잘 모를 때 요것도 저거 요거는 이제 선물 받았어요. 그날 우리가 사실 좋은 샴푸를 써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 두피가 늘어지면은 얼굴도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피관리를 너희 나일때부터 하면은 이제 평생 동안으로 사는 거지. 이 초이셔 샴푸를 썼잖아. 요거는 이제 올인원으로 머리서부터 바디까지 다 쓰는데 요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진짜 좋구나는 느끼겠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서 무뎌서 잘 모르거든요. 뭐 화장품을 발라도 뭐가 안색이 뭐 개선되고 그걸 잘 모르는데 머리를 아주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머리 컬이 되게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거를 내가 안 썼어 그랬던 것 같아서 이거를 쓰고서 아 모발이 되게 건강해졌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지금 몇 병째 계속 이런 것들이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못 버리고 이거를 계속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기 요 샴푸는 또 요거는 이제 추천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열심히 지금 이거를 써보고 있는데 이 천연 화장품 천연 샴푸는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런 좋은 샴푸라는 것들이 다 머리가 젖어있을 적에는 거의 산으로 머리를 심으러 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빡빡해.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꼭 컨디셔너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앰플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조금 더 뻣뻣했어요. 근데 요거는요 비건이에요. 여러분들 비건 아시죠? 이 비건은 사실 동물성 실험도 안 하지만 동물성에서 나온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 하나로만 감아도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근데 요기에는 동물성 그런 미생물을 했대. 그래서 요거는 비건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 내돈내산과 선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샴푸를 써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기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샴푸들은 모두 천연 샴푸인데요. 어떤 것이 더 좋으니 이걸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샴푸를 사용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치약 샴푸 바디젤 같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질병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개면 활성자가 담배보다 더 나쁘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쓰던 걸 사용하고 있고 머리가 점점 빠지면 가발을 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몸에 좀 좋은 곳을 투자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말이 많아지죠? 아유 답답해. 담배나 하나 피우어야 되겠다. 담배나 하나 피우어야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